자 안녕하십니까 쏘록스 강성주의자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기 주폭입니다 자 쏘록스 금요일날 거래량 급증 제일 뭐 코스닥에서 1위 했습니다 자 그걸 왜 그러냐 급증과 급락이 같이 공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목요일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반등을 쳐줄 자리 수밖에 없다 반등을 쳐줄 자리 왜냐 지금 우리가 대충 구워봐도 지금보다 구워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쯤 그쵸 많이 가봐야 이쯤인데 그쵸 밀렸죠 근데 반등을 쳐줄 자리이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을 쳐줄 수 기술적인 반등이 나아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여기 있던 매물들을 밀지 못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밀지 못했습니다 밀지 못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거 봐야 될 거 자 소룩스 자체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 급등과 급락이 함께 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 이슈가 무상 이슈와 또 뭐 있습니까 AR, 1000일, 모, 알츠하이머 경구치료제입니다 자 알츠하이머 경구치료제인데 지금 되게 어수순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소룩스 왜 그렇습니까 여의도에서도 좀 떨어지석합니다 소룩스가 왜 이렇게 시끄러우는가 자 첫 번째 자 일단 소룩스는 AR, 1000일에 AR, 1000일 자 이거 임상 3상 끝났죠 지금 끝나고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결과치가 나온 건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중국에서는 승인을 해줬으니까 중국에서 나쁨을 하겠다고 1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근데 우리가 딱 20일 날에 어떻게 했다 중국에서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악재가 떴죠 호재와 악재가 같이 떴습니다 며칠 사이에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1월 16일 다시 한번 떴었다는 겁니다 사실 판권 이전 계약 체결 자 이상하죠 자 근데 이제 아리바이오가 우리 이런 거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뉴스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이런 유통만 구축했다 뭐 성과 냈다 뭐 일찍 했다 뭐 화장품 판매 정지됐다 이러한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죠 이 내용입니다 중급한 건 내 이전 계약 체결 이상합니다 그쵸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작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일단은 우리 개미들이 느끼기엔 바이오주는 아 이건 팩트 기반입니다 바이오주는 사실상 기업 분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따지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가지 좀 이익분 뭐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적자 부분 뭐 이런 여러가지 재무제표를 확인할 게 없습니다 사실상 크게 왜냐 주가의 앞에서는 주가 앞에서는 이슈로 날아가는 게 바이오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이 바이오주 우리가 봤을 때 기점을 봤을 때 바이오주 특성상 이 특성을 보자면 일단 이슈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언론플레이로는 여러분들 포모심리를 자극하고 있죠 포모심리란 여러분들이 공포심리로 자극해서 투자를 막는 심리를 탑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이래서 언론플레이를 아주 정신없게 함으로써 어떻게? 매수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근데 저점 구간이긴 합니다 사실상 제일 저점 구간하고 얼마 차이 안 나요 그쵸? 8,800원짜리가 지금 1,642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쵸? 최저점 구간이긴 합니다 아이러니하기로 또 추가적으로 외인들 매수세가 오늘 좀 뽑다가 오늘 또 차익실현을 했죠?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목요일날도 이거 매수세 들어왔다고 심당치 않다고 반등자리라고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공지로 드렸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그쵸? 목요일날 방송하고 나서 금요일날 18시 52분에 방송 제가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렇다고 급상승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는 거 그쵸? 음복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는 거 제가 그거 어제 토요일날 인증을 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일단은 유럽에 대한 판권 유럽 판권 확인을 해봐야 되고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한 1대14 비율이죠 그거에 대한 물량들이 풀려서 실질적으로 오늘 매집 세력이 매집들이 엄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오늘 1위 했죠 일단은 포지션은 잡혔습니다 세력들 자 이쪽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줄 것인데 필수적으로 주가 떨어지지 않게도 주가 부양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장에서 어떻게 우리 유동 주식에 유통 주식에 개인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보겠습니까 그쵸 더군다나 차트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타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 타점을 잘 잡아야 우리한테 좋은 종목일지 나쁜 종목일지 정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급상해도 내가 타점을 이때 잡으면 나한테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거 근데 급상할 때 내가 타점을 이 밑이나 이 밑으로 잡았을 때 이건 나한테 엄청난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죠 내가 타점을 여기 잡았는데 다시 반동 쳤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거 보면 안 좋은 종목이고 금요일날 들어갔을 때 이 자리 잡았으면 나한테 좋은 종목이죠 이것처럼 타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데 이 타점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잡지 못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010-6411-8706으로 제가 목요일날 방송했을 때 소룩수라고 보내주신 분들 안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이러한 차트 카나리아 바이오 비슷하죠 카나리아 바이오도 제가 얼마 냈습니까 48% 수익이 됐다 추가적인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5%와 48% 더 했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73% 정도 제가 수익률을 냈다는 거 언제? 이번 주 내만 그 두 종목으로만 다른 종목은 제외했습니다 다른 종목은 저 수익 뽑기는 했지만 이 두 종목으로만 은봉일 때 이러한 환경일 때 낸 거 73% 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제가 잡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중계를 해드렸죠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요일날 이렇게 방송하는 건 월요일날 장애 있을 때 제가 은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무상증자 테마는 끝났습니다 자 끝났죠 한바탕 뭐 진짜 화끈하게 치고 갔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AR-15밖에 더 남았습니까 AR-1000일 그쵸? 이 AR-1000일이 유럽 시장에서 승인이 나왔다고 뜨면 이거는 갈 수밖에 없을 종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레퍼런스 컴퍼런스 자료도 다 이제 준비를 해 놓고 이거 지금 이거 국내 뇌혈관센터에서 좀 관심 깊게 보는 거 AR-1000일입니다 경구제거든요 자 이거 의약회에 실릴 겁니다 튕긴이 나오는 순간 자 그러면요 이 소룩스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의외 상장한 아리바이오의 주가는요 즉 소룩스의 주가는요 급등하게 될 겁니다 국내 최초거든요 자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을 좀 잡아야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언제 나올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방송할 때 이거 미공개 즉 엠바이오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거 더 이상 공유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타점만 잡아 드리겠습니다 타점만 자 이래서 타점만 좀 잡아 드릴 건데 이 타점 잡아 드리는 건 제가 텔레그램방과 또 뭐 문자 기 문자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편하신 걸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11시 30분부터 50분까지 웬만하면 이때 다 잡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려움 없이 진행 가능하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자 일단은 내일 월일 장에는 은봉이 나올 확률도 없고 실질적으로 수급이 나와 줄지 모르겠지만 수급이 나와 준다면 긴 꼬리를 달 예상이 됩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이 긴 꼬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왜냐? 제가 본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같다고 하셔서 제가 아침 11시 50분에 나와줬는데 다른 유튜버들 보면요 실질적으로 시위상 종목을 주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파름치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시위상 종목을 주고 나서 내가 이 상한가전을 중목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 이 긴봉만 봐도 여러분들 충분히 잡으실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저점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5%라는 수익률을 드렸고 낮게는 20%라는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셔야죠 자 우리는 이슈 시장입니다 사실상 AR 창의들이 승인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이슈만 먹고 빠지면 됩니다 자 이 이슈 여러분들이 그 타점 자체를 잡지 못하셔서 이런 장에서 수익을 못 버시는 게 좀 속상합니다 여러분들 개미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벌레들은 이러한 장에서도 다 돈 벌어 우스갯소리로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지인들과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도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큰 기회가 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셔서 타점을 받아가셔야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쏘록스 일단은 월요일날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음봉이 나눠주면서 좋지 않는 흥불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 밑으로도 바닥이 완전 바닥까지는 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세력이 좀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크게 하락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이슈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보력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슈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수익이요 자 수익보는 번호 01064118706 자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준경하는 트레이더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식은요 공포의 매수를 하고요 환희의 뭐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도합니다 자 이걸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제가 73% 만들어드렸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공포의 매수에서 환희의 매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챙겨 가십시오 주식복극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